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가 드디어 멤버십 가입을 받게 됐습니다. 가입은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1단계 T골드, 2단계 TVIP, 3단계 T플러스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월 2,990원, 월 6,990원, 월 1만 2천원으로 준비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회원 전용 동영상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우선 시청권 그리고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멤버십 가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월 커피 한 잔 값으로 더 좋은 영상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10월 26일이네요. 왜 자꾸 10월 26일이네요. 아무튼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국내용에. 저희 트래블 데일리가 아시다시피 주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가 주로 컨텐츠가 많은데 저희 국내도 또 무시 못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약진하고 제주도가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봤고요. 인터파크 투어가 국제 선발권이 무려 13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다 보니까 해외 아웃렛들 많이 있죠. 한국 시장에도 선보이는데 비스터 컬렉션이 한국 홍보대행사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저희가 어디가 선정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노란풍선과 하나손해보험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마리아나 관광청은 여행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모드투어는 사우디 상품을 홈쇼핑에 내놨는데 이게 뭐 콜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대요. 짧은 시간내. 초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박 정도. 에어프리미아도 추가적으로 인력 채용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신청 공모하시기 바랍니다. 티웨이항공은 괌 사이판 프로모션 진행하고요. 클럽매드와 고프로는 푸켓 프로모션하고 카탈항공과 카드사죠. 비자. 카탈항공과 비자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바로 첫 소식부터 진지한 분석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 했냐면요.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죠. 컨슈머 인사이트.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어요. 여름휴가로 국내 여행을 다녀온 사람 10명 중 7명을 넘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아 이게 뭐냐면 국내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10명 중에 7명. 그래서 많았다. 여행지로는 제주도가 일단은 많이 줄어들었고 부동의 1위 강원도와 서울 부산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컨슈머 인사이트가 여름휴가 여행조사에서 약 2만 5천 명에게 들이댔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한테나 들이댄 게 아니라 1박 이상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그곳은 어디였는지 묻고 트렌드 변화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말씀 드리면서 표가 같이 나갈 겁니다. 표를 좀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이 전년도 비해서 3배가 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다녀왔으니까. 어쨌든 일하러 갔지만. 올해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은 74.4%로 작년 67.3%보다 7.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8.8%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일단 분석은 돼 있습니다. 이 기간 국내 여행률은 72.2%로 작년 66.8%에 비해 5.4%포인트 늘었고요.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해외여행률은 5.1%로 작년보다 크게 올랐으나 코로나 이전 20% 중반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치고 국내와 해외여행 둘 다 다녀온 비율은 2.9%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여행지 점유율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이 증가한 얘기인데 볼게요. 광역시도별로 한번 점유율을 봤어요. 우리 지자체 계신 분들 아마 관심이 많이 갈 거예요. 이런 거 다 가서 우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또 보고하기가 딱 좋잖아요. 강원도가 22.7% 1위 그 다음이 제주도가 10.8% 작년에 이어 1위와 2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경북, 전남 동률이었고요. 경남, 부산, 경기 순이었습니다. 작년에 5위였던 전라남도가 공동 3위가 되며 경남을 한 단계 밀어낸 것 외에는 순위변동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서울, 강원, 경기, 충북 등 수도권과 인근 지역, 부산 등 대도시권이 증가했고요.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근거리 여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전체 그러니까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영남권 전체는 모두 감소한 반면 호남권은 답보 상태입니다. 영남은 상대적으로 심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근거리 여행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주도가 이게 참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 솔직히 제주도 너무 비싸요. 비싸고 한 30년, 20년 때 제주도지. 제주도는 작년보다 2.4%포인트 떨어지며 두 자릿수를 겨우 유지했는데 다른 모든 광역지자체의 하락폭 합계보다 큽니다. 기초 시군별로는 서귀포, 속초, 제주, 강릉 순으로 제주와 강원 지역이 강세였고요. 이어서 여수, 경주, 거제, 태안, 평창군이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볼게요. 여수와 경주는 자리바꿈을 했고, 평창이 양양을 밀어냈고, 10위권에 오르는 등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전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30위권 밖으로 범위를 넓혀도 비슷했는데요. 충북 제천 24위, 24위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넘어가. 넘어가고. 자, 그러면 제주도 여행지 점유율 하락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는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 해외여행의 제약이 서서히 풀리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전 상태로의 회복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환율 등 외부 리스크가 여전한 상태고요. 해외 항공권 운항 횟수 등 인프라 회복도 더디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1%대 경험률에서 올해 5%를 돌파하면서, 해외여행의 빚장은 일단 열렸지만, 눌렸던 수요 폭발을 감당하기에 미흡하다. 제주도의 하락 심상치 않은데, 작년 대비 2.4%포인트가 떨어졌다. 이거는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0.1%에 근접한 수치로,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효과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귀포의 하락폭도 기초 지자체 중 최고인 1.6%포인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대체관계에 있는 해외여행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 데에 따르는, 기대심리와 지난 6월, 7월 전국 최고 물가 상승률에 따른 제주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뉴노멀,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냐, 과연. 코로나 발생 전 단기간 근거리, 저비용을 통해 여행의 일상화로 향하던 큰 흐름은 일시적으로 막히고, 비대면, 실내, 지금 여기, 그리고 가족 중심의 여가 여행이 강요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과 질서가 자생적으로 자리잡아 가겠지만, 현재로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단거리, 근거리, 저비용의 흐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여행 소비자의 숨은 동기를 잘 이끌어내는가에 따라 뉴노멀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소스는 보고서입니다. 저는 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 일리가 있어요. 일차가 보고, 그래, 상식선에서 일리가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탑기사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인터파크의 10월 셋째 주, 국제항공, 아, 10월 셋째 주가 아니라 10월 3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국제항공권 발권, 1336% 급증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해외항공권 발권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336.3% 폭증입니다. 전월 동기와 비교해도 74.9% 늘었고요. 최근 각국의 코로나 빚장이 잇따라 풀리면서 인터파크 항공을 통해 해외여행을 나서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비중, 당연히 일본이 48.2%로 압도적 1위입니다. 특히 일본의 항공권 발권 인원은 전월 대비 589.3% 급증하며, 여러 노선 중에 나홀로 100단위, 그러니까 이건 세자릿수라는 거죠, 증가율을 나타냈고요. 지난 11일부터 일본 정부의 외국인 무비자 개인여행 전면 허용과 엔저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동남아시아 36%가량, 유럽 5%가량, 대항주 5.2, 미주 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 유럽의 대표 럭셔리 아울렛 비스터 컬렉션이 한국 홍보대행사로 A뷰코리아를 선정했습니다. A뷰코리아 아시는 분들 아시죠? 지금 베트남 항공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번에까지는 필리핀 관광청도 맡았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스터 컬렉션은 유럽의 9개 도시를 비롯해 중국의 2개 도시에 자리한 글로벌 럭셔리 쇼핑 아울렛입니다.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쇼핑 경험 제공하고요. 앞으로 A뷰코리아가 한국 홍보대행을 맡아서 비스터 컬렉션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런던, 파리, 밀라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더블린, 브리셸, 엔트워프, 민흔, 프랑크프루트 등 유럽 내 9개 주요 도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와 수저우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특히 비스터 컬렉션은 각각의 도시마다 지역의 로컬 느낌을 반영해서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매장마다 특성이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따로 묶어서 보내드리려고 이번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궁금하신 분들 기다려 주세요. 다음 소식 마리아나 관광청이 나이 마리아나 여행사진 공모전 진행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 2019년 10월 이후에 촬영된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티니안, 로타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어요. 10월 12일, 이미 시작됐어요.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공모 분야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숨어있는 관광자원 발굴 분야, 두 번째, 사이판, 티니안, 로타 지역 명소 분야, 이렇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북마리아나 여행사진 분야, 이건 뭐냐면 즐거운 여행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모자는 1인당 최대 5장 사진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품이 입상할 시에 마리아나 관광청으로부터 상금이 지급되는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입산 50명, 총 58명 수상되고요. 12월 중에 개별 통지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1인 기준인데 이게 다른 데는 뭐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 아, 상금이 너무 적다. 뭐 그게 뭐냐. 근데 역시 마리아나 관광청. 자, 최우수작 100만 원. 이 정도는 이게 기본입니다. 전국 노래자랑도 100만 원 줘요. 근데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무슨 영상 공모전하고 무슨 20만 원, 30만 원. 장난합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자, 최우수작 100만 원, 우수작 50, 장려작 30, 입선 2만 원 상당 기프트콘 제공입니다. 네, 요거 상세한 내용 마리아나 관광청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응모하세요. 저도 응모를 한번 해볼까. 에어프리미아가 기재 도입에 따른 추가 채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인재발굴을 하냐, 인재를 채용하냐 보면 객실 승무원, 관심 있으신 여성분들 많죠. 그 다음에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70명 정도, 이 정도면 요즘에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운항 승무원의 경우 필수요건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전문직이다 보니까 너무 한국영어, 자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객실 승무원도 토익, 토익이 세네. 이거 얼마냐면, 공인어학성, 토익이 얼마 세진 않구나. 토익 600 이상? 토익 스피킹은 레벨 5, 오픽 IM 중 한 가지만 필요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워낙 전문 분야니까 우리 승무원, 지망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뽑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서류 접수는 11월 7일 마감됩니다. 필기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네요. 아우 쉽지 않아. 에어프리미아가 싱가포르, 호치민, 동남아 뿐 아니라 곧 LA 뜹니다. 기대해야 되는 항공사죠. 다음 소식. 해외항공이 괌 사이판 프로모션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 괌 18만 4,700원. 1인 편도 18만원. 아 18만원이죠? 그러면 20만원 잡고 왕복 20만원, 40만원에서 한 36만원 정도 되네요. 프로모션가 치고 싼 건 아니네요. 인천 사이판 편도 15만원. 탑승기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 요즘에 괌이랑 사이판 프로모션 LCC 많이 나오는데 결코 싼 가격 아니에요. 이게 무슨 프로모션 가격입니까?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너무 좀 비싸네요. 프로모션가 치고.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프로모션 당첨되기가. 탑승객 대상, 괌 렌터카, 괌 무제한 데이터, 사이판, 괌 무제한 데이터, SKT 가입하신 분들 그냥 똑같잖아요. 사이판 마나가라 하섬 투어, 사이판 별빛 투어 등 예약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12% 할인 코드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프로모션이나 생색내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고객들이 얼마나 똑같은지 벌써 가격이 딱 나오면 이게 뭐야. 이게 얼마서 되지도 않네. 이슈 끌려고 그러네. 다 알아요. 생색내기. 눈 가리고 아웅식 프로모션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다 압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갑자기 막 이 얘기가 화가 날라오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지금 녹화 시간이 밤 시간이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 또 내일 저희 취재한 내용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웅식 프로모션